세 번째 경기 KBS 슈퍼 미델 끝 사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포커넌 더 라이프 복싱 클럽 소속 20세 신장 175cm 체중 75.5kg 이찬 이찬호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게 무표정한 시크한 매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표정이 없습니다 22세 신장 186cm 체중 75.8kg 지금 프로에 대략 김선춘 김선춘 선수는 데뷔전이 들어 별로 긴장하지 않아 보여요 MMA를 뛰었던 그런 경력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있으면 듬듬하겠죠 데뷔전 때 어떠셨습니까? 프로 데뷔전 때는요 강중이 안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링이 올라간 거에 부연금만 보였어요 부연... 아무도 안 보여요 맨 프로에도 어디 있는가도 안 보이고요 앞에 선수만 보입니다 아 지금도 기억이 나시겠네요 예예 김선춘 선수가 그런 심정일 텐데요 중량급 선수들이다 보니까 링이 꽉 차 보입니다 김선춘 선수는 김선춘 선수는 이제 스탠스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상당히 넓은 스탠스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이찬호 선수는 밈파이팅에 능한 선수입니다 중량급인데도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량급인데도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선춘 선수가 계속 지금 펀치를 내면서 이찬호 선수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김선춘 선수가 김선춘 선수가 공격은 손은 많이 나오는데 예 맞추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예 저렇게 되면 상대에게 위협이 되질 않죠 안 되죠 이찬호 선수도 전혀 지금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상당히 좋은 김선춘 선수인데 상대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낫네요 이게 그러네요 예 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격하면서 공격하면서 정목이 많이 나온다고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히트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이 많이 나오더라도 장대는 손이 안 나오는데 손이 안 나오면서도 히트가 라운드에 서는 게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수가 가겠죠 유효타가 일단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손 많이 나오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유효타가 있어야 되는데 2라운드에서는 이찬호 선수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선준 선수의 발을 이찬호 선수가 잘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오 이찬호 선수가 지금 쫓아다니다가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복부 공격 좋았어요 2라운드에서는 유효타를 많이 마치고 있는 김선준 선수입니다 이번엔 이찬호의 리프트 라이트 좋았고요 김선준 선수가 이리저리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찬호 선수의 리듬을 완전히 깨놓고 있어요 다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되면 웬만치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중량급이기 때문에 펀치 하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펀치의 강도도 좀 세진 두 선수예요 어떤 선수가 더 실속 있는 복싱을 할지 지금 그것이 승부의 관건입니다 손이 제일 관심입니다 손이 많이 난 데서 잘하는 게 아니고 손이 조금 더 짧게 나오더라도 상대한테 유효타를 많이 낳는 것이 잘하는 건 줍니다 확실한 깨끗한 한 방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부심들이 채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겠네요 오, 이찬호 선수 옆구리에서 앞면까지 콤비네이션이 좋았습니다 오, 이찬호 선수의 공격이 좋은데요 지금 오오 하다가 충격받은 김선준 선수예요 김선준 선수의 움직임이 많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타격이 좀 있는 김선준 선수인데요 자, 지금 휘청대는 김선준 선수 충격 완전히 받았어요 이찬호 선수는 좀 더 몰아쳐야 됩니다 아, 이찬호 선수가 오, 라이프 좋았고요 자, 완전히 기세가 오른 이찬호 선수입니다 김선준 선수는 지금 손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김선준 선수가 살아났어요 이찬호 선수의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훅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제 위기에서 4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분 동안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가 김선준 선수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찬호 선수는 자세가 안정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세가 안정돼서 김선준 선수는 자세가 자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찬호 선수보다는 자세가 아직 착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좀 분주해 보여요 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뷔점이기 때문에 자, 찼어요 오, 이건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레퍼리 스톱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찬스예요 오,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찬호 선수 4라운드의 마지막 라운드 TKO 승을 거둡니다 자, 장정호 챔피언께서 지금 이찬호 선수가 안정된 자세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대를 몰아붙여서 K.O를 이끌는 했어요 아, 김선준 선수는 초반에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이 K.O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친 상태에서 큰 펀치를 많이 허용한 김선준 선수인데 끝까지 쓰러지진 않았어요 레퍼리가 말릴 정도로 어쨌든 근성이 있었습니다 아, 이찬호 선수가 유상적인 기장을 보여줬고요 크루저급에서 슈퍼미들급까지 내려오면서 체중 감량을 했는데도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중량급에서 기대되는 그런 신인으로 부각이 됩니다 승리 3장 소속 더 라이프 복싱클럽 프로데비를 2연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첫 K.O승입니다 프로봇싱 슈퍼미들급 4라운드 경제에서 우수한 대항으로 김선준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 3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8일 복싱에니저먼트 코리아 대표이사 황현철 기호 프로디는 정춘용 지혜자님께서 수여하시게 했습니다 프로디 수여하시게 했습니다 이찬호 선수가 지난 3월 경로로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최중 necessary 최중 최급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김주현 매니저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임팩트가 상당히 돋보였던 이찬호예요. 지금 오늘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가 지금 케이어로 승부가 났습니다. 이찬호 선수도 만 20살이니까 지금 정말 좋을 때네요. 그렇죠.